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작년 한 해는 연준, 금리 인상, 물가, 인플레이션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연준의 그런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성장주들은 굉장히 안 좋은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성장주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내고 기대감을 켜고 있다 이런 부속도 있는데 이럴 때 어떤 섹터 주목하면 좋을까요? 금리 이슈로 가장 많이 고통을 받았던 섹터가 인터넷 플랫폼 관련된 성장주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물론 아직까지 확실하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연준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겠겠지만 시장 분위기는 물가에 대한 피크아웃 징후와 함께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그동안 가장 낙폭이 컸었던 성장주가 어느 정도 이런 기대감과 함께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무게를 두고 움직이고 있다는 점들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가장 또 성장주의 배경들이 내수에만 갇혀 있다. 그런데 해외 쪽으로 진출하는 모멘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최근에 나오는 게 웹툰이고요. 어떻게 보면 웹툰과 관련된 쪽의 가장 큰 수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쪽과 네이버가 계속 확장하고 있는 해외 쪽에 대한 진출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성장 스토리를 다시 맞춰갈 수 있겠다라고 기대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시장에서 그렇게 좀 알려지지 않은 채 아직까지 좀 소외라고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한글과 컴퓨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쪽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계속 알려졌던 대표적인 성장주 쪽의 분위기로 이끌어갔던 대표적인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 한컴 오피스라든가 오피스 소프트웨어 같은 솔루션에 주력을 하면서 클라우드 오피스와 함께 어느 정도 라인업을 맞춰가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진출 계속 확대를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눈길이 가고 있는 게 과거에는 한때 메스타버스 관련된 쪽에서도 영향을 끼쳤던 자회사 한컴 프론티스가 이번에 또 AI 관련된 쪽도 같이 사업을 강화하는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지지 못한 대표적인 AI 관련주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련된 쪽에서 AI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또 확산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재평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물론 실적들이 아직까지는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이 가장 좋았지만 판관비가 증가되면서 실적이 부진한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럴 때 체크해야 될 게 밸류는 많이 낮아졌다 PBR 한 배 수준까지 낮아진 입장 쪽에서 주가의 앞으로의 변화들도 한 번쯤 체크해보자 이런 관점 쪽에서 매수가는 지금 단기적으로 한 13,500원대 밑으로 바라보면서 대응하는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 1차로 16,500원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총절가는 12,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장주 중에서 인터넷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요. 관련 종목으로 한글과 컴퓨터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AI 챗봇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좀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를 띄고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챗봇 관련해서 한 12조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했고 지능형 인공지능 관련된 AI 시장을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죠. 정부도 지금 1% 정도인 수준을 한 30%까지 10년 이내에 높이겠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AI 체포시라는 거는 가끔 여러분들도 예약을 할 때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걸로 할 때 자동 응답되는 서비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된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응대하는 부분들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고 이쪽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주, 성장주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분들을 추경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셀바스 AI라든지 위세 아이템같이 실적이 나쁘지 않고 앞으로 성장 모멘텀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저는 주목해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AI 체포구와 관련해서 기술주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관심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저는 슈스틸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중국은 앞으로 당분간은 뺄 수 없는 불가보의 관계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리오프닝 쪽으로 봤다라면 앞으로는 산업재, 생산재계 쪽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화학이라든지 철강, 이론 쪽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포스코 홀딩스처럼 대형 철강사들이 움직였다라면 저는 중소형 철강사, 재강사들을 계속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재강들은 경제가 재개가 되는데 수요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슈스틸은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들도 이미 좀 선 반영되었다고 본다라면 저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4%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단기 목표가 6,500원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약간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5,200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아직은 부나미에서 해볼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휴스틸 오늘 관심 정보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번 주 전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대표님, 이번 주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이번 주 그래도 여러 가지 실적 발표 시집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챙겨야 될 건 많은데 그중에서 이번 주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까지 글로벌 주식형 펀드 자금 동향을 봤을 때도 중국 쪽에 집중이 되는 현상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수위를 볼 수 있는 한국과 대만 쪽에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잠시 후 개장되는 중국의 변화와 함께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들에 무게를 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건 또 그 다음 주 저희는 설 연휴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반 이후에는 어떤 또 강한 실장의 탄력보다는 어느 정도 또 포트폴리오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흐름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주 중반 때까지의 어떤 변화, 그 이후에 약간 정체될 가능성도 생각을 하면서 시장 전반적인 동향들 체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국 시장 좀 체크를 해봐이다인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눈치 보기장도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